강서구 아파트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웃 간의 무관심하던 예전과는 다르게 관심을 갖고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이웃 간 소통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이웃과 더불어 사는 건강한 주거 공동체 조성의 일환으로 2021년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분야는 소통 주민화, 친환경 실천체험, 취미창업, 건강운동, 이웃돕기, 사회봉사 등이며 주민들이 제안한 분야별 사업 중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역 내 아파트 단지면 신청이 가능하며 총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단지별로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단체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 승인을 거친 사업 제안서와 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3월 5일까지 강서구청 주택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주택과 강서구청 홈페이지 소식광장 공지 새 소식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